으아아. 뒷고막을 웅리는 섬뜩한 첫 번째의 단발마의 비명을 시작으로 인해 거대한 혈전의 막이 오르려는 것 같았다. 특히 망공선사 등은 자연히 삼대마세의 우두머리들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당하고 말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제가 신중은 그만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멈추시오. 만일 지금 즉시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소. 그의 그러한 고함 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기에 좋겠다. 제가 신중은 지금까지 잠시동안 심하게 고뇌하다가 이윽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대개 무학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그 마음은 더욱 감정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지금 제가 신중처럼 소리를 질렀다면 그 위력이 훨씬 감퇴되어 별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이미 그 천천 대법에서 시작된 자신의 무학에 익숙해진 상태여서 그가 감정을 사용하자 그것은 오히려 더욱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다. 만일 한 사람의 무학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무학이 되기 마련이다. 제가 신중이의 한순간 투명한 마음속에서 발휘한 그 기이한 음공은 즉시 사방으로 퍼져나가 즉각 전쟁을 벌이려던 양쪽의 사람들의 뒷전으로 파고들었다. 아니 그 투명한 음성은 그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고 해야 오를 것이다. 기이하게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느닷없이 전신에서 주와 인마가 일어나는 듯한 아주 섬뜩한 충격을 느끼게 되었고 기운은 흐트러졌으며 저마다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그것은 가히 신기한 마음의 무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사방의 격전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비록 한편이기는 해도 제가 신중해 느닷없는 행동에 놀라기는 제가 래중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제가 신중히 자신들의 행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급히 그에게 달려와서 물으려고 했으나 바로 그때 다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으하타타타. 나는 믿지 않았는데 무림에 이러한 고수가 나타나다니 놀라운 일이군. 한소리 맑고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와 함께 느닷없이 동남쪽 절벽에서 3명의 남녀가 순식간에 허공을 날아서 장내에 내려서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비록 사람이 하늘을 그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닌다는 점이 기이하기는 했으나 이미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는 표정들은 아니었다. 다만 오히려 보다 고수들인 제가 신중 등은 약간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그 3명의 남녀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다름 아닌 셀팔세 가운데의 성모공과 검총 그리고 도막의 주인들이었다. 나타나면서 소리를 지른 사람은 도막의 주인 곽자성이었는데 그는 지면에 내려서면서 다시 제가 신중에게 확인하듯 물었다. 정말로 방금 전에 소리는 내가 지른 것이냐. 하지만 제가 신중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은 커다란 마음의 울분을 느끼고 전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성모공의 공주는 5척 8치 정도의 키에 아름답고 늘씬한 몸매를 하고 있는 20대로 보이는 여인으로 자색의 궁장을 하고 있었으며 고아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느끼게 해주는 천하 절색의 미녀였다. 제가 신중은 시선은 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심은 그들을 주시하며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원원의 말에 의하면 제16대 만화성모의 이름은 운성죽이고 나이는 40대라고 했던가. 지금 그 만화성모 운성죽은 한쪽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굳이 그러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검총의 주인인 상광부패 등과 함께 서 있는 것과 그리고 그녀의 무공을 간파해 보건대 그녀가 성모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시선으로 제가 신중을 바라보고 있었고 반면에 상광부패는 정작 아는 채도 하지 않고 다소 무뚝뚝하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느닷없이 다시 셀팔세의 새곳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연해하는 한편 두려워했다. 그들은 모두 제가 신중히 전혀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제히 긴장했다. 만일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바깥보다는 더욱 격렬하게 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웅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일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제가 신중히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곽자성의 화를 내기는 커녕 다시 고개를 돌려서 사방의 적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이 이것들 보시오. 이 친구가 지금 당신들에게 화를 내고 있구만.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굴지 말고 어서 이리 들어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떻겠소. 곽자성의 그 음성은 그저 편하게 한 것 같으나 이내 이 영웅력 일대로 퍼져나가서 찌릉찌릉하게 울렸다. 그 웅장한 기세만 본다면 오히려 제가 신중해 조금 전에 소리보다도 더욱 냉렬한 것 같았다. 기실 그 소리는 곽자성이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본 것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곽자성의 그 말이 퍼져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윽고 동남북의 삼대마셋 쪽에서 각기 한 명씩의 사람들이 흡사 헛개비처럼 간단하게 허공을 날아서 일제히 장래에 내려서는 것이었다. 만공선사 등은 자신들은 이쪽으로 따라오고 싶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의 무공도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라도 강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이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것은 실로 기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방의 무리들이 서로 대치하여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중앙의 이연무장에는 몇몇의 중요한 인물들이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방금 나타난 흑의 중년인 홍포노인 그리고 페이북면인 흑의 중년인은 50대의 나이에 육척의 키를 가지고 있는 동나라고 사악한 분 위기가 느껴지는 사내였고 홍포노인은 70대의 나이에 잔인 악락한 기질을 느끼게 하는 네브리코의 음산 한 인상의 노인이었으며 그 두 사람의 무공이나 기질을 보아하니 역시 삼대마세 가운데 두 곳의 우두 머리들에 분명했다. 그들의 무학이 각기 곽자성이나 운성죽 등처럼 광검의 경지에 이들어 있기때문이었다. 제4대 1월 악마성 구양사립 그리고 제3대 태양상인 적용홍광이라고 했던가 세우팔세의 주인들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동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몇몇 정파의 무림인들이 무림의 존재 여부를 근심했던 것도 알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제가 신중은 뜻밖에도 마지막인 그 세 번째의 회의복 면인을 바라보고는 일순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 회의복 면인은 조금 전에 가장 유연하고 빠른 신법으로 날아왔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신중이 놀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의 무공이 아니라 그의 기질과 눈빛이었다. 그의 기질은 제가 신중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도 익숙하며 게다가 섬뜩한 거 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눈빛은 아주 젊은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욱 낯익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의자가 바로 그 현영 괴로라는 말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웅들은 그가 맥내에 숨어들어서 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래에는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억눌려서 지식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긴장감이 내리깔리고 있었다. 곽자성은 제가 신중이 나설 줄 알았으나 그가 시종 현영 괴로를 주시하며 가만히 서있자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새우팔세 가운데에서 무려 일곱이나 모인 셈인가. 이거 정말로 재미있지 않소. 그러자 삼대마세 가운데에서 태양상인 저경홍광이 음산한 얼굴에 음산한 웃음을 일으키며 되물었다. 그런 것 같군. 당신이 바로 도막의 주인이오. 곽자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헌데 당신은 바로 태양마교의 주인이겠지. 순간 그 저경홍광은 그 주름살이 가득한 우수를 가볍게 쳐들어 강렬한 빗살을 발출시켰다. 그런데 그것은 곽자성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으아악. 여러 마다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와 함께 그 홍광이 사라져서 바라보니 느닷없이 그쪽에 남궁새가 사람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반쪽은 살이 거의 녹아버린 모습으로 죽겠다고 땅바닥을 마구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기실 저경홍광이 목표로 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다. 제왕신껌 남궁수희. 남궁새가의 가조인 그의 육신이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서 푸석푸석하게 먼지로 화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분노하는 한편 지극히 경악했다. 그 남궁수호는 그래도 남궁새가 역대의 인물들 가운데의 인재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이제 육순에 도달한 상태에서 무공은 이미 거의 대웅락의 경지에 올라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어이없게도 조금 더 피하거나 심지어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 저경홍광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남궁새가의 사람들은 일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감이 나서서 대들지도 못하고 멍한 표정들을 지었다. 곽자성도 전혀 뜻밖이었는지라 즉시 저경홍광에게 물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저경홍광은 음산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대가 질문하기에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을 뿐인데 나의 이 태양광검의 위력이 어떻소. 곽자성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만 씁쓸하게 대꾸했다. 아 그랬구려. 잘 보았으니 이제 그만두시오. 그런데 저경홍광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우수를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뒤야는 조금 전에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순간 다시 그의 우수가 예의 그 공포스러운 홍광을 발출시켰다. 비록 황원원을 만나보기는 했으나 군웅들은 조금 전에 그 한수로 이미 광검이라는 무공의 가공함을 이미 맛보았다. 이번에 그 홍광은 바로 멍청하게 서 있는 제갈 유량에게 날아갔다. 제갈 신중은 그 순간까지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깜짝 놀라 서손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그보다 먼저 황원원이 그쪽으로 움직이며 손을 쓰고 있었다. 갑자기 번쩍 하는 소리와 함께 황원원의 손끝에서도 황색의 그와 흡사한 광채가 발산되어 마주쳐갔다. 그것은 비록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환상적인 광경이었다. 순간 느다덕시 그 두 가지의 광채가 동시에 사라지며 저경홍광이 뒤로 비실거리며 두 걸음이나 물러나는 광경이 보였다. 황원원의 안색은 비교적 평온했는데 이미 창백하게 변한 그자의 안색을 보니 이번에 필시 손해를 본 모양이었다. 제갈 유량은 물론 무사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고 내김 기꺼워하며 황원원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헌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치며 저경홍광에게로 덮쳐갔다. 이놈 죽어라. 그것은 뜻밖에도 당백승과 한 일행인 남궁검민이었다. 그는 한순간 신껌합이라여 불꽃같은 검기를 발출시키며 대번에 이십여 장의 권리를 한꺼번에 나라 무섭게 거경홍광에게 덮쳐가고 있었다. 그 기세는 그야말로 패기와 살기가 넘쳐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강호의 인류고수에게 사용했다면 그것이 두려운 수법이 되었겠지만 잘라말에서 이 저경홍광같은 초인간의 고수에게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다름이 없었다. 남궁검민은 조금 전에는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확실히 그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은 정말 무모했다. 저경홍광이 미쳐나서기도 전에 옆에서 일어랑 마성 구양사립이 잔인하게 우수며 나서고 있었다. 구양사립의 우수가 가볍게 쳐들린 순간에 이미 남궁검민의 검새는 사라지고 그의 검끝이 괴이하게도 빠르게 녹아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실로 정말로 그렇게 장검이 점차로 녹아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가공스러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검끝으로부터 문들어뜨리고 있는 거질이라. 남궁검민은 느닷없이 전신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공허한 가운데 흡사 거대한 불길 속에 자신이 빠져들어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는 그의 전신을 휘감고 단번에 그의 머리를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처 그의 머리가 박살나기 전에 갑자기 남궁검민은 믿을 수 없게도 상쾌하고 도시원스러운 해방감을 맛보았다. 이미 구양사립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고 남궁검민 자신은 어느새 제갈신중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남궁검민은 비로소 자신이 그에 의해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표정이 멍청하게 변했다. 그것은 자신을 자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친의 참혹한 죽음 슬퍼하는 것인지 금방 알기 어려웠다. 제갈신중은 그를 조용히 밀어서 아까 서있던 장소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남궁검민은 번쩍 눈을 크게 뜨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제갈공자 부디 부친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당신의 시종이라도 되어드리리다. 제갈신중은 제갈금위가 재빨리 남궁검민의 몸을 받아서 부축하는 것을 보고 묵묵히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흑의 중년인 구양사립은 조금 전에 제갈신중이 자신의 무공을 간단하게 해소시켰기 때문에 매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그를 향해 물었다. 당신들은 정말 이럴 것이오. 정말로 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오. 구양사립은 그러나 아직은 전혀 주눅이 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내 휴학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흐흐흐 그렇다면 어쩔테냐. 설마하니 내놈이 혼자서 우리들을 다 막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제갈신중은 의식적으로 왠지 회의복면인을 힐끗 돌아본 다음에 대꾸했다. 당신은 그것을 반드시 설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오. 당신은 내가 조금 전에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오. 구양사립은 그 말에 두 눈 가득히 사악한 독광을 피워올렸다. 그렇다면 내놈이 지금 나와 겨루자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거의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나는 이번에는 사정을 두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취하도록 하겠소. 당신들은 이 미죽음을 자초했으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없을 것이오. 제갈신중의 그 말은 아주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구양사람도 그 말을 듣고 일순 자신이 생기지 않는지 얼굴만 흉흉하게 일그러뜨릴 뿐 주저하며 쉽게 출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실로 이들 고수들 간에는 그 우열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부는 또한 한순간에 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 구양사립은 모르긴 해도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인데 자신의 안이도 돌보지 않고 무작정 덤벼드는 위인은 아니었다. 문득 그것을 보고 회의복면인인 현영 괴로우가 앞으로 나섰다. 흠 자네가 그렇게 자신의 무공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그 음성은 처음으로 듣는 것이었지만 아주 기이하게 들렸다.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제갈신중에게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제갈신중은 마침 그의 동태를 암암리에 주의하고 있었으므로 이내 주저없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이미 구양사립의 공격 정도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시였다. 그렇소. 당신은 믿기지 않으시오. 황원원은 이때 역시 그 현영 괴로우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갈신중이 그렇게 너무도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상공께서 혹시 너무 감정에 앞서시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그녀는 급히 신형을 움직여서 제갈신중의 곁에 이르렀다. 현영 괴로우는 제갈신중의 그 말에 오히려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허허. 그렇다면 설마하니 너의 무학이 이미 무형검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여전히 지지 않고 대꾸했다. 그렇소. 당신은 믿기지 않으시오. 지금 이렇게 제갈신중이 스스로 무형검을 성취했다고 공공연히 자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가 스스로도 자신의 무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현영 괴로우는 제갈신중의 그 말에 일순 더욱 뜻밖이라는 뜻이 놀라 제갈신중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울었다. 그럼 그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나더러 믿으라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이내 대꾸했다. 그렇소. 당신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오. 순간 장래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현영 괴로우조차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영 괴로우는 잠시 정색을 하고 뚫어져라 하고 제갈신중을 바라보다가 돌연 다시 울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본다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차근한 신색으로 대꾸했다. 당신은 바로 이번에 모든 일들을 일으컨 대흥수요. 현영 괴로우는 그 말에 일순 긴장을 풀며 가볍게 실소했다. 흐흐 그야말로 너는 제법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하지만 기실 그러한 내용을 지금의 상황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갈신중은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울러 당신은 바로 철륭무가의 가주요. 순간 현영 괴로우는 약간 느긋하던 기색이 갑자기 어리둥절하니 굳어버렸다.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더욱 눈이 휘둥그레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리라. 현영 괴로우는 잠시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듯한 시선으로 제갈신중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물었다. 너는 대체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더라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내심 설마하고 있었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즉시 대답했다. 나는 조금 전에 천청대법을 사용하여 저 저경홍광이 당신에게 전음으로 가주 운운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요. 천하의 무림새가는 많아도 실로 당신과 같은 능력자를 배출할 곳은 철륭무가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요. 하지만 기실 제갈신중은 자신이 현영 괴로우의 전음마저 엿들었다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제49장 대담원 현영 괴로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이없게도 약간 오해하여 역으로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만 실수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모든 혈겁을 주제한 사람답게 대답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화를 내기는 커녕 태어난 기색으로 제갈신중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기왕의 본저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은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겠지. 본저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철륭무가의 제40대 가주 천수자 백무성이다. 그러나 흐흐흐 너희들은 오히려 나의 그러한 비밀을 알아낸 것을 후회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도 내심 설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현영 괴로우가 그것을 시인하고 나선 바람에 그만 저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그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가 신중만은 비교적 침착하여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우리가 후회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오. 현영 괴로우 즉 스스로 제40대 천수자라고 소개한 백무성은 이내 복면을 벗어버리며 저주했다. 나는 본래 계획상 영웅맹주를 제거한 이후의 본 모습으로 말을 제압하며 나타날 생각이었다. 그것은 살생을 최소화하고 내가 무림의 신이 되는 방법이었지. 하지만 이제 내놈이 나의 정체를 밝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의 모든 놈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실로 소름끼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우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대다수는 멍청한 표정이 되어서 반쯤 얼이 빠져있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안색을 굳히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오. 복면을 벗자 드러난 백무성의 얼굴은 뜻밖에도 아주 낯설으면서도 준수한 외모의 중년인의 모습이었다. 제갈 신중은 내심 그것을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백무성은 이내 냉소하며 차갑게 말했다. 너는 내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있구나. 내가 천청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겠지. 흐흐. 하지만 나도 실은 무하게 이미 무형검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 너는 이제 알겠느냐. 제갈 신중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무엇을 아느냐는 것이오. 백무성은 차가운 음성으로 대꾸했다. 흐흐. 너는 무공을 너무 빨리 성취했기 때문에 아직 그와 같은 무학의 기본상식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즉 이른바 무형검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후부터는 그 공력의 대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고하하니 너는 아직 무형검을 성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력이 그저 6갑자의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흐흐. 본저의 공력은 이미 10갑자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알겠느냐. 지금 나와 너의 능력은 비록 겨뤄보지 않아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제갈 신중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의 공력이 6갑자의 수준이라고 말한 백무성의 말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백무성이 이미 무형검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하는 말은 역시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의 능력은 싸워보지 않아도 백무성보다 훨씬 못한 것일까. 백무성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극이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말하자면 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매우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너는 너무도 뛰어나서 오히려 나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었으니 부득이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제갈 신중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어 그만 마음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모두 죽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오. 백무성은 이에 가볍게 웃었다. 제갈 신중이 은근히 곽자성 등을 충동질하려는 의도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너의 그러한 말은 옳지 않다. 사실 말이지 혼자의 힘으로도 지금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상태이지. 그러나 내가 그토록 우려한다면 나의 또 다른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말과 동시에 우수를 가볍게 휘저었는데 돌연 뜻밖의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느닷없이 까마득한 허공이에서 백색의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것들이 사람들의 형상을 하여 백여장 위에 허공에서 문득 정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백무성의 손짓을 따라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일순 크게 경악하고 말았다. 그 백색의 점들은 다름 아닌 20여 명이나 되는 백인호인들이었고 게다가 그 가운데에 겨우 약관의 나이로 보이는 백발의 미청년이 있어서 백무성을 향해 공손히 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소자 대기하고 있사오니 명령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저렇게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공이 이미 광범의 경지에 올라있다는 증거이다. 게다가 그들의 숫자라면 장래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일 것이다. 제갈 신중은 뜻밖에도 백무성이 저런 수아들까지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 만 입이 딱 벌어졌다. 그것은 모든 군웅들은 물론 세우팔세의 사람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본래 광범의 경지는 세우팔세의 사람들의 한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로 그러한 초능력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만 절로 멍해지는 기분 속에서 물었다.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백무성은 싸늘하게 웃으며 군웅들을 향해 대꾸했다. 나의 저 아들의 이름은 백군실이라고 하지. 그는 지금 보다시피 광명각을 이끌고 있는데 그를 포함하여 저 광명각의 인원들은 무공이 하나같이 광범 이상이라는 것이다. 백무성은 친절하게도 그러한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윽고 그 광명각의 신비로운 인원들이 장래의 부근에 내려서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만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이 백무성의 능력은 너무나도 가공스러워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마치 이제부터 앞니를 예견하듯이 구양사립과 저경홍광 등은 흉악한 표정으로 드기하게 웃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황급히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주의를 둘러보고 혹은 자신의 무학을 상기해 보다가 이윽고 반쯤은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 되어서 다시 백무성에게 물었다. 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이오.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소. 백무성은 답답한 표정으로 제갈 신중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너는 제법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하지만 비교적 너의 자질이 아까우니 그 얘기를 해주도록 하지. 너는 이미 아다시피 우리 철윤무가의 사람들은 그동안 천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천상절맥에 걸리게 되어 대대로 조사의 무학을 다 배울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 요절해야만 했다. 그 슬픔은 커다란 것이었다. 바로 저 내아 드림 백군시리의 머리가 흰 것도 그 이유이다. 하지만 나는 운 좋게도 과거 천년 전에 조사와 같은 체질인 천상신골의 완벽한 신체를 타고나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눈앞에 백무성이 기실은 그 전설상의 신체를 타고났다는 얘기를 듣자 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갈 신중은 점입 과경이었기에 그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래서 하늘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혈법을 일으켰다는 말이오. 백무성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조었다. 하늘에 보복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적어도 그렇게 속쪽은 아니다. 나는 다만 이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물린계를 건설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제갈 신중은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상적인 세상의 신이 되겠다고. 백무성은 싸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본가의 조사이신 제1대 천수자는 아직 고금제1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는 무림의 신이라는 칭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같은 천상신골의 완벽한 신체를 타고난 사람으로서 이 일로 한번 그를 능가해 보려는 것이다. 본래 대장군은 야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나의 이 야망이 훌륭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제갈 신중은 그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전혀 대꾸를 하지 못했다. 백무성은 약간 들뜬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야망을 꿈꾸어왔고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일찌감치 집을 떠나서 수련의 길에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지 레짐작하고 또한 본가의 대가 끊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허허.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나도 모른 척 해던 것이다. 나는 과연 생각대로 일찌감치 조사의 무학을 대성하고 무형검의 경지에 올랐다. 그리고 나의 45세에 은밀히 강호에 출동했으며 모든 세력들을 키우고 또한 부축혀서 대사를 섬취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물론 그 가운데 너와 같은 다수의 변수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대사는 성공되기에 이른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모조리 제거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무림까지 멸망시킬 생각은 없다. 나는 스스로 무림의 구세주로 행세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무림인들은 앞으로 이상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죽어가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갈 신중은 문득 백무성의 시선이 이어 제갈 유량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그를 먼저 제거하려는 것임을 눈치챘다. 하지만 갑자기 기이한 의문이 떠올라서 그는 급히 다시 질문했다. 아니 저 영웅맹주는 인투명구를 쓰고 있는 가짜로서 당신의 꼭두각시일 것인데 지금 구태여 그를 죽이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소? 백무성은 다소월이 통절해 하다가 그만 실소하며 대꾸했다. 하하 이런 엉뚱한 녀석을 봤나 나는 내게 아까 저자의 지시를 거역하기에다 소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그것 때문이었군. 하지만 허허 그는 정말로 진짜 제갈 유량인 것이다. 제갈 신중은 그만 마음이 혼비백산해지도록 놀라서 다시 물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백무성은 잠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제갈 신중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기는 내가 오해할 만도 하게 되었지. 좋아하네 그 얘기마저 드려주도록 하지. 사실 그는 나와 나이도 같고 또한 아주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불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 나는 지난 5년 전에 강호에 출동하여 모든 준비를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일단 3대 마세를 다시 일으켜서 영웅맹을 멸망시키고 이후에 내가 등장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실 저 제갈 유량은 보기보다 훨씬 똑똑하여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따라서 나는 오히려 역으로 그의 모습으로 변장하기 위해 이미 3년 전에 그를 제압하고 그의 얼굴에서 인피명구를 벗겨내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이라고? 제갈 신중은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3년 전이라면 그가 방황을 시작할 때였고 모친이 죽고 난 이후였다. 그때 이미 살아있는 부친의 얼굴에서 껍질을 벗겨냈다니 그야말로 이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었다. 나는 이미 당시에 현연사의 무공을 모두 터득한 뒤였으므로 얼굴 껍질을 벗긴 제갈 유량을 복면을 씌워서 현연사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내가 보완한 심령대법으로 그를 조종했다. 그는 이후에 나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나는 그동안 완벽하게 영웅맹주의 역할을 해내었던 것이다. 제갈 신중은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렇다면 바로 얼마 전에 본가에 나타났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말이오. 백무성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나는 삼대마세가 준동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무대회를 석 달 앞두고 귀가한다는 명분으로 너희 제갈세가를 찾았던 것이다. 당시 나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아무튼 나는 모든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고 또한 너의 아비를 이용하여 삼대마세를 부렸다. 아마도 너도 그때 태양마교의 분당에서 너의 아비를 본 적이 있지 않느냐. 제갈 신중은 입이 딱 벌어져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 다시 물었다.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째서 부친과 백무성에게 동시에 괴이한 느낌을 갖게 되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다시 필요해져서 그 인피명구를 우리 아버님께 씌워놓은 것이라는 말이오. 백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다시 그를 움직이면 전보다 일이 쉬워지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제갈 신중은 그러한 말을 다 듣고 나자 일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이윽고 부친과 황원원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다가 일순 마음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려는 생각이었다. 이윽고 그는 백무성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결할 때가 되지 않았소. 백무성은 제갈 신중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 역시 그대가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다. 나와 내가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아군으로 생각해라. 이어 백무성은 우수를 들어올리더니 정말로 드디어 예의해 그 가공할 무공을 전개했다. 실로 그의 무공은 가공스러워서 일시 장례가 무형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황원원 등의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다. 당사자도 아닌 옆사람이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실로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었다. 황원원은 제갈 신중이 이 순간에 손을 반쯤 들다가 말고 경악한 표정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내심 깊은 울음을 삼켰다. 삼공 저도 당신의 뒤를 따를 테니 먼저 가 계세요. 황원원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순간 전신의 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백무성이 이미 제갈 신중을 제거한 이상은 자신에게 공격해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다리는데 백무성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데 느닷없이 이미 죽은 줄로 알았던 제갈 신중이 도령 고개를 쳐들고 껄궐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핫핫하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이거야 정말 핫하 정말로 웃기는 노릇이군 어디 당신이 무영검에 올랐다고 핫핫하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변화였으며 실로 우스권스러울 정도로 괴상한 광경이었다. 즉 불가사의 난 배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상대인 백무성 역시 다친 것은 아니어서 창백해진 안색으로 인해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나의 무영검은 정확한 것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아마 상황은 반전되어 제갈 신중의 승리인 모양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제갈 신중은 웃으며 인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무영검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이오 즉 당신의 공격은 비록 힘이 있었으나 쓸데없이 분산되어 있었소 그래서 나보다 약했던 것이오 제갈 신중은 아마도 상대인 백무성이 무공을 펼치는 순간 그것을 알고서 크게 놀랐던 모양이었다. 황원원은 이미 어젯밤에 제갈 신중이 무공을 펼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당백승 등을 제압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등 마음속 깊이 뜨거운 환희의 감정이 속구치는 것을 느끼며 울며 중얼거렸다. 맞아. 상공의 무학이야말로 진정한 무영검인 거야. 이때 제갈 신중은 이미 간단하게 백무성을 제압해놓고 그의 앞에서 거창하게 일정 운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오 당신은 말하자면 세 가지의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오 그 하나는 나와 같은 살마에 나타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탐욕에 젖어서 사악한 심령대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심성이 막영에 들었던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마음으로 천하재패를 꿈꾸었기에 하늘의 운이 닿지 않았다는 말이오. 따라서 당신은 앞으로 반성을 하고 황원원은 제갈 신중이 갑자기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백무성은 그야말로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광명각의 인원들도 그것을 보고 감히 중동할 수가 없었다. 황원원은 그것을 보자 절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광명각의 사람들을 보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안색이 대변하여 제갈 신중에게 다가가 전음으로 말했다. 잠깐 좋아하기는 아직 일러요. 그는 사실 원흉은 아니에요. 제갈 신중은 뜻밖의 얘기를 듣자 다시 의아해져서 말을 중단하고 고개를 돌려 황원원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순간 황원원은 왠지 아주 불안한 표정이 되어서 다소 주저하다가 이내 역시 전음으로 대답했다. 음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모두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 첫째는 당신이 어젯밤에 진정한 무영검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저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찍이 제가 생각했었던 대로 셀팔세가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나타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자가 마지막으로 저 광명각의 사람들은 고아하니 하나같이 나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저 백무성이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나요. 순간 제가 신중 역시 문득 깨닫는 바가 있어서 놀라며 전음으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진짜 원흉은 그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바로 그렇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냐. 한 소리에 낯익은 음성과 함께 느닷없이 한 사람이 장래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신중은 순간 깜짝 놀라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날에 그들에게 황금원보를 주었던 그 괴상한 거지 점장이 노인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신중이 더욱 놀라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그 노인이 자신의 전음을 엿들은 듯 했기 때문이었다. 제가 신중은 천청대법을 터득한 이래도 아직 자신의 전음을 도둑맞은 적은 없었고 오직 자신이 엿들었을 뿐이었다. 그러한 사실이 실로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급히 소리쳐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 거지 점장이 노인은 잠시 두 사람을 돌아보며 미소짓더니 이윽고 대답했다. 왜?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는가? 허허. 나는 사실 천수자 백독원일세. 제가 신중은 그만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년 전에 그 제일 때의 천수자라는 말입니까? 왜 믿기지 않나? 노인은 가볍게 웃더니 이어 백무성 쪽을 바라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런 녀석이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그동안 혼자서 세팔세라는 것을 건립하고 또한 지금 그것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네. 내가 그 세팔세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런 일들을 꾸민 것은 역시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야. 사실 저 녀석은 나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지. 실로 이 노인의 말은 더 이상 경악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제가 신중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소리쳤다. 나는 믿을 수가 없소. 노인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시험해보면 될 게 아닌가? 이에 제가 신중은 두말하지 않고 노인을 향해 예의 그 무영검을 전개했다. 그런데 정말로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정작 노인은 가만히 있고 공격한 제가 신중만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뒤로 날려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신중이 이에 대해 다시 공격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의 상처는 깊어질 뿐이었다. 게다가 노인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원형의 삼천갑자의 공력을 섬취하고 마음대로 육신을 옮길 수 있는 불사의 경지에 이르렀네. 지금 이 육신에 들어와 있는지도 꽤나 되었지. 그래서 자네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일세. 과연 노인의 그러한 얘기를 곧이 들을 수가 있을까? 어쨌든 노인은 이어 제가 신중을 향해 우수를 들어올렸는데 거기에서 검푸른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 내전은 순간적으로 제가 신중의 몸을 관통했으며 그것으로 그의 목숨은 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언제부터 제가 신중의 품속을 벗어났는지 알 수 없는 한 장의 음표가 아주 느릿하게 날아서 노인의 이마 한가운데에 꽂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너무나도 천천히 일어나서 마치 장난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장난은 아니었다. 노인의 몸에서는 괴이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묻는 것이었다. 나의 불사의 몸을 파괴하다니 이것은 대체 뭔가? 제가 신중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형식을 따지자면 우리 가문의 비도파천왕이라는 것이오. 사실 나는 조금 전해야 비로소 내가 기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알아냈소. 노인은 그 말에 일순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제 집착이라고 역시 그랬었군. 동시에 그의 이마는 터져나가고 몸뚱이는 산산히 부서져버리고 말았다. 천수자 백독원 그 고금제의 일인의 이 세상에서의 최후였다. 하지만 제가 신중의 뒷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오고 있는 듯했다. 사실 말이지 내가 그렇게 천년을 살아온 것은 돌을 닫기 위해서였다면 자네는 믿겠는가? 강원은 다시 평온해졌고 영웅맹은 사라졌으며 제갈 신중과 황원원은 손을 잡고 심산에 응거해버렸다. 언제 혼인식을 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망공선사가 주례를 섰다고 하며 곽자성 등은 제갈 신중과 비물을 해보기 위해 끝없이 그들을 쫓아다닌다고 했다. 대니 대니